요즘에는 시관 같은 거라든가 이런 액세사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거기다 타워하고 이런 데서 뒤지면 별별 개 다 있어요 진짜로 거기서 그냥 머리핀 하나 샀고 해봐야 천 원도 안 하니까 한두 개 사서 딱 맞춰보고 비슷하게 생긴 세사랄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잘라가지고 그냥 갖다 붙여줄게 아니면 그냥 라판에 가지고 모양은 있는 게 더 힘들어서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손톱보다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아예 못 만들겠다 싶으면 차라리 비슷한 걸 찾아내시는 게 더 요새는 거기서 다이소만 가도 별별 것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 이 페이스들을 쭉 해가시면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